와 저 슬레이 타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하 민수파 아이돌 리리 미수파 아이돌 그리고 우리 통역사 누나에도 여러분 인사를 한번 아 제가 정말로 하하하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랬어? 왜요? 아 뭐야 지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다고 동굴 소리하고 뭐지 뭐지? 낮게 들린대요 한 키 올려서 얘기하세요 나 니 다숭아 해보세요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저시영 수호하다 어이? 그리고 방송 음..랑도 지금 거기요 어느 나라분이세요? 왜요? 한국사라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 한국사라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방송중 선물 연진이가 이상해요 어? 혼자 들어가시네 야 너 혼자 시작했어? 아 잘못 눌렀어 안错어 뭐야 뭐야 와이파이가 이상한거 같아요 누구야 와이팁 뭐 밥은 드셨나요ega counting 밀착 아무句 standard 어메이징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비밀번호는 여덟개 잠깐 누가 이거 던졌는데 게임을 터뜨려, 누군데? 지성아, 뭐 빼고 더 있겠냐? 지성아, 너를 위해서 많이 주웠다. 이 시간에 오늘 같은 날이면 딱 호거네. 먹어야지. 여러분, 뭐 먹었어요? 밥. 뭐 드셨어요? 삼겹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이 사람 진짜 많아. 뭐냐고. 아니, 저 사람 진짜 잘하게 안해. 아, 주는 이렇게도 못 사는 거지. 깜짝이요, 쯔시가 강아. 어? 이거 뭐 이래? 형은 형은, 뭐하냐? 너가 뭐하냐? 형이었어요? 나는 소름이다, 뭐였겠냐? 왜 못 썼어, 정말? 저기에 있어요, 길리길리. 저는 밥 먹고 왔어요. 와 저걸 놓치다니! 저 원래 이런 생각 안 하시네. 그 언덕 위에, 그 형 왼쪽에 있어요. 두 사람 있잖아, 근데. 위험하네. 형윤사님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반지, 인간은 다 봐. 자자자. 정말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이겼어요. 그러면, 이번 판 먼저 죽는 사람 벌칙 하나 고르게 할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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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요! 그럴까요? 시작했어? 나 이거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장이에요. 아, 저는 방관. 저는 팀장. 너 나와. 함께 갑시다. 당장 나와. 가기 싫어해요. 보상도 지금. 아스다! 형 살려주지 마, 살려주지 마. 여기 어딨어? 너가 아까 그랬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부러우네. 야, 진영아 있어봐. 아, 도와줄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할게. 어, 나 폭탄 하나만 줄고 갈게. 건물 안 해. 근데 나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 런쥔이 안 와, 진짜. 런쥔이 안 와, 진짜. 런쥔이 안 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 나 진짜 죽는다. 근데 나 벌칙하기 싫은데. 나 벌칙하기 싫은데. 구해줘, 구해줘. 아, 진짜. 레더. 1초 남았어. 아, 뭐, 에미 선전. 누구야! 아, 뭐, 에미 선전. 누구야! 아, 뭐, 에미 선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지성이지. 예? 아, 누가 떴어? 28? 어? 어, 저 사람 아까 전에 팀이었잖아. 아직 지енным 날 최고였던 Clara 1982. 아, 아니네. 제노부터 죽여, 제노부터 죽여. 제노부터 죽여! 진짜 꺼냑. 하하하하핳. 내가 도와줄게! 158. Carolina in the south. quasi 8 pet. 아니. 못생긴 사진 보내기. 아, Ph tempted t. 왜 이랑 그랬어요. 하하하하issements oko движ 햇디스가 jogar advers目 sage. 할 거야. 야 이거 마. 을 1st. 어, 우리 이거 보고 있을게. 아, 그래, 그래. 아, 그럼 우민 저 칼의 영화 봐. 뭐 이젠 하라는 거야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들이 youth 이제 어estonesyan 의미 이런 걸 그 후 spoon ável 아니요 아 이게 speaks woo 불합격 불합격 너무 잘생겼어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한다고 나 아까 이미 했잖아 불합격 다시 다시 불합격 이렇게 하다가 진짜 처음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얼굴을 한 거야 처음이지 난 몇시 일지 잠깐만 뭐라 그랬지 여러분 이제 악동서울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악동서울로 잠시만요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책임질 장난이구 신빈은 한국말을 하러 자몽하고 블랙티 유지, 풍미, 홍차 유지, 풍미, 홍차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궁금한게 나랑 제노가 무리받았다 제노를 안하고 수영 다 못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너 할 수 있는 말은 제노 형, 런쥔이 형 밖에 없어 누구를 구할거야 누구를 구할거야 제노 형하고 런쥔이 형에 빠지면 2명이 빠지는건데 제가 누구를 구하러가면 3명이 빠지는거야 노노와 런쥔 같이 가고 내가 두개의 한 명을 구할거야 사실 형들은 형들은 그냥 지성하고 같이 가자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수영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지하여 세상은 참고 구할 사람 없으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본인이랑 가장 비슷한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캐릭터? 이건 매우 시장 어제 그동안 난 뭐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같아? 지성이가 방금 일단 얘기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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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원두 Starting 눈이 파랑 너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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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영상 해줄게 아아 빌런이 뭐야 여러분 빌런 여러분 빌런 괜찮은 분이에요 멋있어 섹시하고 멋있는 느낌이죠 타노스? 오 좋은데 이게 아닌데 타노스면은 진짜 많은데 진짜 많은데 싫어하는 게 없긴 한데 저는 치즈케이크 오 내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가 zdję 때 치즈케이크 오 와 치즈케이크가 어디있나?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dimmat 당신이 어떻게 아시죠? 나는 안녕 엄마가 없는거에요 엄마가 없는거에요 엄마가 엄마가 보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있어요 정말? 진짜요?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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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뭐지 니가 대회 있거든 유화 도매상 시라 마те 보기 뭐 카는 카는 이거 밤새도록 밤새 두고 따는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손으로 점프 뒤에 하하하 하하하 형들 이깨물었어 야수야수 그러면은 통역사 누나도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브이로그로 수영 배우는 브이로그를 한 번 찍어보자 쟤네아 그 말 감당할 수 있어 숙소하고 욕조해서 숙소의 위치에 사실 제가 간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아이스크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식은 지금 우리 숨수도 꽤나 높은데 머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을 잘 안 닫고 다녀서 아니죠 누군가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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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도 동면하는 거 알아? 문지에 동면 제가 뭐 잘못된 그걸 볼 수도 있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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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켜고 검색해보는 쪽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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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하 그래서 왜 목이들이 가을 때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물는 거야 왜냐하면 피를 채워야 그 목이들이 잘 수 있기 때문에 그 동화 동이야 하하하 그 리액션 조금만 더 크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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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갑시다 오늘 회식 갈까? 당신이 저 뼘는 metros 안기고 저avana 하단 말이지만 원하 하단 말이지만 그럼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